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여수 가망만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현상인데요. 이처럼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걸로 예상돼 고수온 피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가망만의 용존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웅천 지역 바로 앞 해상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한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괴가 발생한 겁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다 아래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가망만에서 주로 기르는 홍합과 굴 등 각종 양식 생물의 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당 해역에 사는 생물들이 호흡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양식 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올해 우리나라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돌산 앞바다의 수온은 22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도에서 25도로 조정했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만 여수와 고흥 등 370여 어가에서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역 강화가 중요해서 먹이를 먹이면서 영양제를 같이 섞여서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액화산소나 아니면 차각막을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수산당국은 또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언제나